83%가 이렇게 여러분들 반대를 하는 겁니다. 83%가 반대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83%가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검찰 수사금만 박사를 내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황당한 생각을 하는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검수완박을 이미 범한 범죄들을 과연 덮을 수 있을까 제 판단은 참 꿈도 참으로 야무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을 하게 되면 이미 저지른 이미 범한 이미 일어나버린 그런 범죄들을 어떻게 덮을 수 있을까 이렇게 참 보시면 좋겠습니다. 꿈이 참 야무진 것이죠. 이렇게 벌써 여러분들 권력이 지는 시점에 비리와 관련해서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아마 문정권 하에서 치루진 그런 범죄들이 앞으로 어떻게 드러날지를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벌써 이런 사건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남욱 변호사 관련된 사람이죠. 또 천하 하나의 펀드의 주인이기도 한 대장동은 유동규와 이재명과 그리고 성남의 시의회 의장의 최윤길이 각본을 짜서 진행한 것이다. 이런 종류의 녹취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다 지금 권력의 끈이 떨어질 시점이지 않습니까 권력의 끈이 떨어지고 나면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줄 게 없는데 사람들이 다 불지 않겠습니까 2012년 정령학 녹음 파일이 법정서 첫 번째로 공개가 됐다. 66개의 여러분들 녹음 파일 가운데 6개에 대한 첫 증거가 바로 법정에서 이루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행사합의 22부에서 정령학 회계사 천하동인 5호 수요조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신과 나눈 대화록 66개 가운데 6개에 대한 첫 증거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야기죠. 6개 가운데 2012년 9월 7일 천하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령학 회계사의 대화 녹음 파일에서 남욱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각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재명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세 사람이 처음부터 각본을 짜서 진행한 것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다 튀어나오겠죠. 어떻게 이걸 다 덮을 수 있겠습니까? 덮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남욱 변호사는 다시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남시가 내부적으로 민간 결합 개발이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멍청한 공무원 새끼들 때문에 뻘짓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또 남욱 변호사는 성남시의회에서 짜고 반대하고 이재명 테러를 열어줘야 되는데 긴만배형도 의회가 열리면 정리하면 되는데 대장동 가는 길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가는 법 2번은 민간합동, 3번은 민영 그런데 세 가지 중 너희는 2번 민간 원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것은 바로 대장동 개발을 민간합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한 데 있어서 유동규 씨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자 경기지사 최윤길 전 의장 간의 모종의 협의가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검찰은 이 대화가 이루진 2012년 9월을 남욱 변호사와 정용학 회계사가 김만배 씨를 영입하고 본격적으로 정계관계 로비를 시작한 시기로 보고 있다. 이후에 성남시의장은 2013년 2월 시의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주도했고 이후에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이재명 전 지사는 2014년 12월 대장동 개발사업을 기존 공영개발에서 민간합동 개발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다 나오는 것이죠. 이런데도 다 그것을 덮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우섭습니까. 다 이렇게 밝혀져 나온 것이죠. 이것만 또 나오는 게 아니죠. 또 보시죠.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가 이재명 시장님을 성남시장님을 설득하면 된다면서 대장동 사업을 장담했다. 이런 또 녹취록이 또 이렇게 튀어나왔죠. 이렇게 다 튀어나오면 이게 5월 2일자 뉴스니까 바로 법정에서 벌어진 내용들이 거의 실황 중계되듯이 그렇게 지금 또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정영학은 유동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첫 건이죠. 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빚쟁이를 다루듯 그렇게 닥달하더라. 이것도 다 정영학 녹취 파일에서 다 공개가 나온 것이죠. 해당 파일은 2013년 10월 4일 날 남욱과 정영학 사이에 전화통화를 녹음한 것이고 유동규 피고인이 남욱 피고인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재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유동규 씨는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3억 5200만 원의 뇌물을 받고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 가운데 약 700억 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특가법상 뇌물 반드. 그런 뇌물 혐의 외에 화천대유 측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배임 혐의도 갖고 있다. 언제까지 맞겠습니까?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 불겠죠. 각자 살 길을 찾아가지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승할 수가 없고 문재인 대통령이 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부정선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자들이 다 껀이 떨어지고 나면 권력 껀이 떨어지고 나면 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불게 마련은 것이 그 세상의 순리인데 그것을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살 내면 자기들이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다 해야 되지만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은 더욱더 확정을 하게 된 것이죠. 저 친구들이 엄청난 비리를 저질렀구나. 그러지 않고서 역대 그 어느 정부가 검찰 수사권을 박살할 생각을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아마 생각할 겁니다. 국민들 의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시민입니다. 유동규는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이실직구하면 될 일을 이재명을 보호한다고 자신이 덤덩이를 쓰고 있는 것을 보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재명을 보호하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이재명 보호 자체가 범법행위입니다. 유동규가 진실 앞에 바로 쓰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립니다. 160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도 반대가 없는 겁니다. 대개 시민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강훈님입니다. 유동규 씨가 이재명 후보의 명령을 받고 이 짓을 하는 것이고 배임제는 당연히 이재명 후보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인허가권의 최종 결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대장동을 설계했다고 밝힌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씨가 몸통입니다. 129명이 찬성하고 두 명이 반대한 겁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훤히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사건이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다 덮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덮겠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덮겠다고 그냥 그렇게 자신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유대열림입니다. 주범은 이재명 후보입니다. 잔청이로 변중만 올리지 말고 이재명 후보부터 구속해서 수사하면 금방 밝혀질 일입니다. 96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이 반대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보시면 자기에게 막대한 이익이 없는데 범죄 행위를 어떻게 합니까? 저는 항상 인간의 행동이나 행위를 볼 때 그 사람들의 뭐가 남는가 행위 주체에게 뭐가 남는가 그 행위를 함으로써 그걸 보면 정확하게 범죄도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막대한 이익이기 때문에 범죄라는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막대한 이익이 없는데 범죄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항상 동기가 중요한 것이죠. 행위의 동기, 행동의 동기, 그리고 범죄 행위의 동기. 특히 범죄 행위를 할 때는 막대한 이득이 위험보다도 압도적으로 넘어가자 할 때는 절대 범죄에 손을 댈 수 없는 것이죠. 자신에게 막대한 이익이 없는데 범죄를 어떻게 하겠냐? 자신에게 막대한 이익이 없는데 부정성을 어떻게 저질러겠습니까? 자신에게 막대한 이익이 없는데 울산시장 지방승급 부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에게 막대한 이익이 없는데 어떻게 벽형동 개발사업 비리를 저질러겠습니까? 자신에게 이런 막대한 이익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대장동 개발사업을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하겠습니까? 결국 이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누가 이익을 받느냐 그것을 추적해 가게 되면 범죄자는 물론이고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망타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벌써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4년간 뭉갯던 사건들이 지금 등장하지 않습니까? 성남축구구단인 성남FC 의혹이 4년 만에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덮은 비리가 이뿐인가? 이 비리 가운데 가장 큰 비리가 부정선거를 저지른 겁니다. 나머지는 다 잔청입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다 잔청이만 지금 막 크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전 지사가 고발된 지가 4년이 흘렀다. 이재명 전 지사는 당시 성남시가 운영하는 프로축구단인 성남시FC의 구단주이다. 이때 기업들에게 160억 원을 후원금과 강구입명목으로 받고 특계를 줬다. 그런데 이 후원금 가운데 상당인 부분이 유용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전 지사가 2018년 6월 뇌물 혐의로 고발되자 경찰과 검찰이 돌아가며 수사를 뭉개했다. 경찰은 3년 3개월의 사건을 붙잡고 있다가 작년 9월 날 무혐의로 처리했다. 이렇게 경찰이 정권에 많이 휘둘릴 수밖에 없는데 이 경찰에 거의 정권을 몰아주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의혹이 불거져 수사를 더 뭉개기 힘들게 되자 검찰은 사건을 일선 경찰서로 다시 떠넘겼다. 어떻게든 사건을 덧불리고 폭탄 돌리기를 한 것이다. 기업 후원금 일부가 성남FC에 전달되지 않았고 성남FC에 입금된 후원금의 상당 부분이 어디 가로 흘러갔다는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 흘러갔는데 사람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돈이 흘러나가버렸으면 누군가 먹었을 거 아닙니까? 누가 먹었냐 이야기죠. 그런 부분을 덮을 수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이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이 참 순진한지 아니면 바보 천치인지 알 수가 없지만 어떻든 이미 저지러진 범죄 이미 행한 범죄는 결국은 밝혀질 수밖에 없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범죄 가운데 가장 절정이자 가장 최악의 범죄가 바로 문재인 정권하에 치러진 5대 공직선거에 대한 비리다 불법이다 부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